아파트 주차장을 개인 차고지처럼 사용하는 입주민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.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. 14년째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이라는 글쓴이 A씨는 몇 달 동안 참다가 글을 작성한다며 한 입주민 때문에 주차질서가 엉망이라고 토로했습니다. 함께 공개된 사진을 보면 자리가 널널한 주차장 안 회색 차량 한 대가 주차선을 넘어 두 칸이나 차지한 모습입니다. 처음엔 실수였나 싶었지만 그 이후에도 해당 자리를 두 칸씩 차지했고 이에 관리사무소 측에서 경고문을 앞유리에 끼워놨지만 또다시 민폐주차를 해놨다는데요. 비슷한 사진 여러 장이지만 엄연히 다 다른 날이라는 A씨는 이번엔 옆에 다른 차 못되게 바퀴까지 꺾어놨다고 황당함을 토로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해당 차량이 드디어 제대로 주차를 했다는데요. 그러나 이것도 잠시 이후 주차칸이 자기 자리인 것 마냥 차선 규제봉을 놔두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더욱 황당한 건 지하주차장을 청소하는 나라에 모든 차량이 빠졌지만 해당 차량만 스스로 덮개를 씌운 채 자리에 떡하니 버티고 있었다는데요. 그 앞에는 어디서 가져온 건지 취급주의 테이프와 함께 멋대로 이곳은 물청소 금지 구역이다고 표시해놨다고 합니다. 결국 해당 자리만 청소를 하지 못했고 민폐차주의 알바뀌는 계속됐습니다. 심지어 관리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해당 차주는 다른 동 입주민으로 굳이 A씨 동의 주차장까지 와 주차를 하고 가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. A씨는 자기만의 개인 차고지가 된 것 같다며 한 사람 때문에 아파트 구성원 여럿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.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